오늘 우리 9.28 서울수복 정말 준비한 날이잖아요. 그죠? 네, 대인아 김님!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시게 한 날이죠? 네,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해변대 전후정부촌연맹에 계신 분들과 2009년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장례 정리부터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병대 여러분 빨간 모자를 쓴 우리 해병대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여기 무대 앞쪽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병대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서 무대 앞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측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무대 앞쪽으로 해병대 모두가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먼저 제가 여기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귀한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훈 회장님이 오셨나요? 어디? 아, 거기 계세요?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상훈 회장님이 3분단장을 하실 때 저는 3분단의 초급 장교, 소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전 국방부 장관이시며 현 국가 원로의 대표이신 우리 이상훈 장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연세가 되셨죠? 벌써. 진짜 제가 장군님이 3분단장 하실 때는 팔팔하고 옆에서 눈빛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 지말을 굉장히 존중했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의론으로서 각하 원로의 해정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박수 주세요. 네,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오셨어요? 오세훈 시장님 아,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박희도 장군님 오셨나요? 네, 제가 박희도 장군님은 특별히 소개할 의미가 있습니다. 자,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우리 대한민국 공수부대의 전설 대한민국 특강사의 전설 박희도 장군님을 선명했습니다. 불가능하시며 확인해 주십시오. 자, 진짜 박희도 장군님 진짜 너무너무 목숨 걸고 퇴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겁이 없던 분입니다. 이런 장군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팔트 애국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스팔트 애국 의병들이 일어나셨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아스팔트 애국 의병 중에서 큰 산맥을 이루고 있죠. 전군 9국 종지 청년 앞에 우리 이 단체들과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해병대 해병대 전우 전국 청년에 큰 단체가 또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은 인원을 사랑하고 있는 고교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고교연합 손우님들과 우리 강우명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우리 아스팔트 애국 의병을 위해서 부인으로의 전사로 성장한 우리 고교연합 손우님들과 우리 강우명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훌륭한 단체들이 아스팔트 애병 중에서 의병 중에서 꺼려졌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열일 국가 한 채 소유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지킴이 고교연합이 참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눈 새도쩌리 드린 다음 대리원 연합회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의 장군님들 이 앞에 앉아계시고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불류도 청년합회 스님들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호국 청년합 귀한 전우님들 환영하였습니다. 자, 지금도 하루지도 빠짐없이 토요일날 동화면접 병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 일타암파 애국자 청년합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체 자유민주 청년합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수호 국민연대 동지님들 모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국동지 청년합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홍동 주최 후보 단체입니다. 여덟 단체입니다. 국민통합 실천연대 권자총연합 자유민주 국민연합 자유대한민국 유권자총연합 자유민주 국민연합 한반도 미래연구원 센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바라는 변호사 모임 국민통합 실천연대 여덟 여덟 개난체 모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에 후원금을 내주신 우리 단체들 소개하겠습니다. 국가 원로의 어르신들에 의해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고교연합과 강웅 강웅 회장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핵심은 여러분 저 서울시청 꼭대기에 국기를 개항하는 행사가 제일 먼저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박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봐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애국가 4절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숙 선생님이 지휘하는 중창당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연합 중창당입니다. 고조연합 중창당입니다. 고조연합 중창당입니다. 고조연합 중창당입니다. 고조연합 중창당입니다. 고조연합 중창당입니다. 아멘 아멘 이Th seven 아멘 스쿱 아멘 do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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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아멘 우리 gi six 갓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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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72년 서울타란 기념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72년 V8 탈환 본국민 대회 성황을 이뤄주신 애국시민과 공동지처치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6.25전쟁용 해병대 대선배님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많은 해병대 전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4단 봄인 해병대 전후 전국 총 몇 명 재병국 국회 및 72일 9.25 서울타란 봄 국민대회는 적대급 감격적인 기념행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좌파 국제정권에서 9.28 서울타란 기념행사 자체를 못마땅해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 서울광장에서의 기념행사는 물론이고 그 애의 장소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해병대 전후 전국 총 몇 명을 소규모 기념행사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72년의 서울타란 봄 국민대회는 이토록 당당하게 서울광장에서 지난 문제의 좌파 정권과 맞서 싸웠던 애국단체인 국가원로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수호호 장문고융 대신당과 육해공 해병대 국립동지의 ROTC 3사 일파만파 고교의 납득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병대 전후 전국 정림맹이 주관하여 감격스럽고 창험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꾸준히 구입할 기념행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참석할 예정이었구나 나오시지 않으셨네 이상은 전 장관님 호국 총연합회 유낭중 장군님 전국년 김정식 회장님이 감사합니다 구입할 서울타단의 역사를 잠시 해선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기습남침 전쟁으로 서울이 단 3일 만에 함락된 후 1개월 만에 낙동강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김일성의 발화를 발표 대한민국은 사라졌고 인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해가도 연군으로 하여금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 지킴으로 인하여 수도 서울이 3년 3개월 만에 수복된 해병대 박정우 소유와 양병수 이중병료 제국방 견적 수병이 용맹스럽게 중앙청 정옥상에 올라가 태극기를 개항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수복되었음을 온 국민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젠 두 번 다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가 이 땅에서 개항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과 주석파와 종복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전복하려는 끝없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개항하려는 음모를 계속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전복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는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사용을 복지도 하였습니다 한반도람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직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해병대 전국총연맹 총재로서 9.28 서울 달환 72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 나라 안보의 핵심 중심 단체들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2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공동 목표로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계자는 제안입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태극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 김정은을 추종하는 주석과 공산주의자들을 첩결하는 하나의 공동 주체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총재 재병국 태양 송 네 여러분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총재 여러분 재병국 총재 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총재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순서 정말 뜻깊은 순서죠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시고 현 대한민국의 어른 국가원로의회 사임 대표이신 우리 이상훈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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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을 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병 전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입한 수복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영능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종재가 얘기했지만 그동안 조합파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서 이 광장은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정권이 결제돼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돼서 허락을 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구박타고 오세훈 시장한테 박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6월 25일 전국에 오시면 6월 25일날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6월 30일날 학교에 등교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가니까 인민군 총알 앞대비 의용군을 뽑더라고 그 담임선생이 야 상원아 저기 가면 두고 그거 가지마 그래가지고서 남하를 시작해가지고서 학도벨계로 들어와서 군대 생활 40년 올람에서 텐작을 하고 6.25 참전 올람 텐작 부촌투에서 텐작해서 아직도 부상장해가지고 어미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렴군이 러시아군이 쳐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4,7개월동안 고정을 많이 하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동맹군이 있습니까? 미군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우크라이나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 사후 방조에 의해서 미군이 쳐들어하고 있고 유행군이 여러분 유행군 사령부가 한국 용산에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저는 한미연합사 분사령관 나오고 그 다음에 육군대장으로 예편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육군대장은 교환 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유행군 사령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에는 2만 8천명 이상의 현역 미군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70년도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속도로 저도 고속도로를 타고서 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많은 고속빌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자활용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전국입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기 보호와 서양에 의해서 미국을 70년년 동안 주둔시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전환을 해서 구사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두항공 전투에 참가했던 80대 후반 우리 같은 90대 노인 우리를 만들어보는 안녕히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국은대회사와 40년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 그 다음에 제안군의 회장 또 이래가 50년 이상을 국가안보에 기회했습니다 아직도 부산사에 가지고 다리가 시원찮아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해서 싸울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 총장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위험한다고 그래서 말이지 여러분에게 여기서 감독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개인이 좋아서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지금 MBC를 비롯해가면서 가진 수단을 다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를 도둑 하자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봉편으로 우리 앞당 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꼿돌떨 먹이셔서 우리 한몸에 대해서 싸우십시오 다시 여러분들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힘으로 합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활동해 기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목소리의 우리 이상훈 장군님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금방 싸우십시오 박싸워주세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이상훈 장군님이 상군단장으로 계실 때 아주 초급 소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연세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 장군님과 뜻을 함께하는 우리 애국 전우 여러분 우리 종국 주사파 종종 4대 유의자를 이렇게